오늘 우리 가족은 간단하게 잠깐 외출하는데 도시락을 썼어요 전복구이 소고기구이예요 이렇게 계란에 소고기하고 다져서 구운 것을 전복구이하고 귀리밥하고 샐러드예요 사과 샐러드하고 우리 밭에서 캔 파프리카, 김치, 귀리밥에 전복 샐러드예요 아주 맛있겠죠? 아주 맛있는 머스타드 소스를 넣고 전복구이예요 전복구이예요 속에는 소고기 다져 넣었고 귀리밥하고 잘 익은 김치 맛있는 음식이네요 아주 맛있겠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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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